아이소트로피를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색한가요? 오랜만에 저희 원희가 완전체로 4월 17일 세 번째 미니앨범 아이소트로피를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앨범도 사실 늘 말하는 거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정말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명곡들로 이렇게 곡들이 선정이 되었으니까 위브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이죠 슈릴 아웃을 들려드릴 거고 이 곡은 강현이가 작사 작곡도 했는데 어떤 곡인지 곡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편집이 살짝 들어가야겠네 아니 아니 이것도 안 들어가 그대로 나가는 거야 현집 없어 일단 슈릴이 두 번째 트랙이죠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랑을 제가 신호를 이렇게 싸서 보내서 저 평행 우주에서는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뭐 이제 저만의 그 가사 쓰는 그 색깔을 좀 이렇게 가사를 들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희 노래 오로라 다음가는 굉장히 강력한 록 사운드예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트랙 어떤 곡이죠? 우리 기욱군이 쓴 곡 아닙니까? 네 세 번째 트랙은 이제 한여름밤 유성우라는 곡인데요 매우 빠른 템포의 곡이고요 또 밤에 유성우를 소중한 사람과 보는 아주 아름다운 곡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몽환적이기도 하고 좀 낭만을 많이 곁들인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거든요 좀 보면서 네 가사도 꼭 보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네 그 좀 약간 밤버전의 베로니카의 섬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약간 몽환적인 베로니카를 생각하시면은 약간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내게 다시 뒷반하는 밤 누구보다 두거웠던 여름밤 유성우처럼 한가로 있던 당신은 내게 쏟아졌어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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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트랙은 별 새는 너 입니다 요곡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쓴 곡이고요 군대에 있을 때 곡을 좀 어느 정도는 해놓은 상태고 제대를 하고 가사와 가사를 좀 더 부딪히고 멜로디를 만든 곡이고 여름밤을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여름의 밤 가끔 여름밤에만 나는 그 공기와 그 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그리워하면서 곡을 썼었고 내용은 그 정말 밤에 별이 정말 수두룩한 그 어느 날 밤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어지는 것도 있어요. 유성우랑 스토리가 약간 이어지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테레니스트도 붙여서 맞아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한여름밤 유성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별새는 너로 가게끔 일부러 구성을 좀 해놨고 그때 같이 한여름밤 유성우 그리고 별새는 너를 같이 들으면서 이게 뭔가 두 개가 내용이 잘 맞는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 두 곡을 같이 연달아 또 이어서 들으면 또 뭔가 색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달려와 내 품에 꼭 안겨줘 놓을 수도 없게 말야 별들을 세워나 잠든 너를 보며 약속해 다섯 번째 트랙은 Kiss In The Rain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제가 아마 작년 정도 작년에 좀 쓴 곡인데 각자가 생활을 할 때 비가 오는 순간들이 항상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되게 힘든 순간 그때 뭔가 그 불행한 순간들을 너무 그렇게 불행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그 빛 속에서 좀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자 약간 이런 의미의 곡입니다. 그래서 좀 이 곡은 비 오는 날 드라이브 하면서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용훈 형이랑 저랑 좀 되게 이렇게 또 잔잔하게 가속만 쓰는 곡이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보컬적인 포인트를 좀 유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곡을 진짜 딱 그 이제 받고 들었을 때 일단 정말 좋았던 거는 진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 원희만의 어떤 새로운 장르? 재즈가 처음이죠. 그래서 좀 뭔가 색달랗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Kiss in the rain 사랑함 더 말해줘 울고 있던 웃채운 나이깐 See in the rain 한없이 아름답던 순수한 너의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마지막 트랙이죠. 다시 만나서 반가워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만들게 된 계기가 사실은 좀 뭔가 벅참에서 누군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의 그런 벅참을 가사로 먼저 녹였다가 아 이게 또 너무 몽환적이거나 또 이게 너무 감성만 들어가면 노래가 아쉬울 것 같아서 벅참하면서 신나는 곡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다 너무 기다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곡을 써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친구인 저를 기다리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썼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그럼요 우리 사실 도모를 생각하며 이렇게 또 했습니다. 누구나 될 수도 있다 위브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쓰면서도 생각했던 거지만 저희가 또 만든 채로 오랜만에 또 위브들을 마주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도 충분히 제가 잘 녹여서 만든 곡입니다. 다 같이 한번 떼창해볼까요? 좋습니다. 1,2,1 다시 만나서 반가워 또 이렇게 마주 보고 웃어나 이제는 내가 먼저 안아줄게 찬란한 너와의 순간을 다시 만나서 반가워 또 이렇게 마주 보고 웃어나 이제는 내가 먼저 안아줄게 찬란한 너와의 순간을 지나가지 않을 이 밤도 다시 오지 않을 이 밤에 우리 영원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곡은 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그리고 첫 번째 트랙인 추억의 소각장 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이제 굉장히 사실 이 곡을 생각하면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멜로디나 가사는 원래 늘 쓸 때마다 힘든 거였지만 이번에는 정말 수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10번 이상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조금 고심 끝에 나온 그런 타이틀곡이어서 굉장히 나오게 된 거에 너무 뿌듯한 것 같고 느낌으로 말하자면 원희표 신나는 비트의 슬픈 멜로디와 가사죠. 약간 비슷한 곡을 고르자면 그래도 기억세탁소 기억세탁소라는 곡과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곡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마이너틱한 그런 느낌이 있는 아련하고 슬픈 벅찬 좋은 단어는 다녀네. 사랑스러운 세련미노 맞아요. RPG스러워 울컥함이 너무 맞아요. 섹시한 그런 곡이고 이게 지금 뭐 약간 여기서 조금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 곡에 제목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추억의 소각장이라는 제목이 나오지 않아서 그 훅 부분에 제가 훅을 안 써놨거든요. 일부러 기욱이한테 넘기려고 기욱아 훅 쓰는 김에 한 번에 꽂히는 가사까지 있는 걸로 하나 생각해 라고 해서 아 네 오더를 내렸구나 네 그렇다고 이 곡을 잘가 이젠 굿바이로 할 수 없으니 훅에서 제목이 나왔으면 좋겠다. 기욱아 꼭 한번 해봐. 화이팅! 라고 했더니 기욱이가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추억의 소각장이라는 제목까지 나오게 된 뒷이야기가 있는 곡입니다. 그 때 기욱이가 단체 메세지방에 어? 형들 추억의 소각장 어떤? 했던 그 메세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어? 되게 좋다. 근데 이게 아주 고민 고민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녹음하다가 쌍왕 하다가 추억의 소각장 들으면서 어? 아 근데 약간 기아사삭스 느낌도 날 수도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곡이지만 아예 다른 목결에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괜찮겠다 싶어서 네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목에 뭔가 소각장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신비로운 것 같아요. 뭔가 좀 새롭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약간 신비로워요. 신박? 신박해요. 신박한 거 신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좋은 단어는 나도 없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또 원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번 타이틀곡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추억의 소각장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잘 가 이젠 굿바이 차가웠던 그 밤 잊고 살아볼게 그래볼게 널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 원인 세 번째 미니앨범 플랜앤나의 아이소트로피 4월 17일 날 발매되니까요 꼭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원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